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부자들의 고민입니다. 못 살겠다 떠나자 참 나라를 떠나는 게 어려운 일이죠. 언어도 다르고 물도 다르고 생활 배경을 옮긴다는 것은 그냥 해보는 소리일 수 있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중국이 정상국가로 복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봅니다. 상당 기간 동안. 언젠가는 가능하겠지만 그 언젠가가 중국 공상당의 철권 통치를 보게 되면 그 언젠가가 참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 사람들이 통치를 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시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인민들을 철두철미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거죠.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방송을 하지만 방송을 다 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몇 명 이상 못 들어오게 몇 명 이상 보지 못하게. 거기다 안병, 인식기술, cctv, 지문, 동선을 다 추려갈 수 있기 때문에 홍콩과 같은 그런 도시국가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중국 공상당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아주 호조권의 기술 기반이 갖춰진 시대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오래 갈 겁니다. 중국이 오래 간다는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중국에서 정시의 변화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기술적으로 중국 공상당이 중국의 인민을 통제 관리하는 그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한국은 선거 부정이 일상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 문제는 내정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은 자신들의 일족이나 일파의 이익을 극대화하게 분명히 외시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별로 못 봤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내놓고 못 하느냐 선거 부정 문제를 아예 입에 올리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가 다 헛소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질을 못 보는데 어떻게 전망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본질을 여러분들 탓지 않으면 전망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 세력들은 결국 외세와 결탁합니다. 그 외세는 중국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익을 교환하겠죠. 중국 공상당이 한국의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뭐죠? 이익을 뭡니까? 제공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죠? 이민정책 같은 걸 가지고 뭡니까? 서로가 이익을 교환하겠죠. 그래서 중국 부자들의 고민을 왜 다루느냐. 중국 부자들이 떠나는 것하고 공박성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까지 한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국 부자들의 운명이라는 것은 중국의 정시의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착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100% 오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가설을 이렇게 샌 거죠. 중국은 오래 갈 거다. 철건 통치가. 그리고 물을 만난 거다. 이 시대의 디지털 기술이 그 사람들이 인민을 옥죄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부여한 거다. 그러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줄을 서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중국에 줄을 대가지고 이익을 뭡니까? 확보하려고 하는. 그 세력 가운데 가장 1등 세력 유력한 세월이 선거 4기 세력들이 될 겁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한민족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심각하게 저는 선거 4기 문제를 보는 겁니다. 홍콩에서 큰 사업을 했던 리자청 같은 사람은 벌써 다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정시에 돈을 유지하려면 정시에 판단을 잘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중국 부자들이 해외 부동산 매수문이 그런데 이미 진짜 부자들은 수년간 비상계획을 다시 해와 실행해 옮겼다는 겁니다. 현재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중산층, 기업임원 등 부의 규모가 더 작은 경향을 보인다. 내가 만일 중국에서 어느 정도 부를 갖고 있는 부자 같으면 벌써 계획을 세웠겠죠. 장기 시각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중국 공상당 지배가 얼마나 갈 것 같냐? 그 판단이 나중에 자유는 물론이고 생명, 재산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젊은 날부터 이 정치 변혁기에 개인이 어떤 선택을 내리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늦은 감이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오늘 또 이거는 동아일보 특파원이 보낸 겁니다. 김기홍 특파원이 좀 상당히 문제성 있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내는데 이건 부동되고 이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못 살겠다, 인민 가자. 중국 부자들 엑소더스. 185조 원 빠져나간다. 185조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아질 수가 있으면 있을 건데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선 가족들은 보호를 해야겠습니까? 1997년도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때 그때 홍콩에 인민러시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나다를 많이 갖고 그 사람들은 캐나다의 가정을 가지고 사업은 또 홍콩에 와서 했겠죠. 오가면서. 화교들은 그런 역사 오래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나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들끼리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들끼리 이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선거 4기 세력들은 그들끼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외시와 결탁하고 외시의 나라도 마음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문제없다. 문제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영향을 받죠.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프랑스 투자은행의 한 분은 코로나 유행 전에도 해외로 나간 중국인들로 인한 자금 유치의 연간 1,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올해는 그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내가 부자라면 빨리 그냥 돈 뺏겼죠. 이거는 큰 흐름이기 때문에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IT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자유로운 분위기를 선호해서 이민을 서두르고 있다. 내가 젊은 세대 같으면 당장 중국에 살았으면 뭡니까? 당장 떠났죠. 이게 한 사람의 일체인과 관련된 부분은 자기 개인이 노력해가지고 막을 수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은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 공상당이란 그 존재가 그냥 불러가는데 그거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 시대에 큰 그 사람들은 덕을 보는 거죠 디지털 기술이 극도로 발전됐기 때문에 완전히 인민들을 그냥 그대로 꼼짝 달사가 없이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는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한 나이 드신 분이 지금 이제 한 80대인데 북한에 참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는데 재산도 많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피일 차이를 늦췄다는 거 아닙니까 김일승이가 등장하고 토지가 수용당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생활기반을 두고 떠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 말씀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였다는 기억을 하더군요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도 살았는데 잠시 이렇게 폭우가 지나고 나면 다 나아질 거다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북한을 못 떠나온 겁니다 접경지에 살았는데 38선하고 아주 접경지에 살았는데 그런 결단을 못 내렸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죽고 그리고 그분만 그냥 단신으로 목숨을 구해가 그분은 내려오셔서 아주 잘 되셨죠 여기 이제 전봇대님이 참 의미 깊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디지털 기술을 갖지 않았던 북한이 거의 80년 권력을 행사해 왔는데 지금 중국은 100년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는 한반도의 미래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통 유튜브 채널에서 나눌 수 없는 그런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 이런 부분을 좀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은 영혼에 가까운 시간 정도로 이렇게 철근 통제가 지배를 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한반도의 지배력을 훨씬 더 강화할 겁니다 필요하면 꼭두각시를 세우고 기분 나쁨은 뭡니까 그냥 직칼 통치를 하고 위구로나 신장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거를 여러분들 엊그제 다뤘던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의 회고록에 뭐죠 김정은이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국 공상당은 티베시나 신장 트럼 한반도를 관리하려고 한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김정은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세력입니다 그거를 근절할 의지가 현재 정치권엔 전혀 없는 겁니다 그걸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뭡니까 절규가 대한민국 국민이 않게도 없는 겁니다 저는 40이 되던 때에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을 떠나가지고 만일 내가 그 조직에 있으면 정치 같은 걸 했겠죠 그 조직을 떠나가지고 그냥 전직을 해서 개인적인 삶을 향방을 바꿀 때 어떤 결론이 있었는가 하니까 국가의 진로라는 것은 한 번 결정이 되고 나면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젊은 날에 40대 50대 가장 귀한 시간을 공적인 영역에 투입해서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와가 뭡니까 그냥 지식자영업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22년 정도 흘렀는데 공적인 이슈를 전혀 언급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2019년대에 그냥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운명적으로 부정선거를 만나 다른 사람이 했으면 여러분 내가 안 할 건데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지금까지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책 딱 쓰고 그다음에 이제 손 털겠죠 원래는 6월달 지난 6월달에 지방선거 마치고 손 털려고 했는데 옆에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책 쓰고 정리정돈하고 저는 이렇게 맺고 끊는 게 아주 칼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맺고 끊는 것이 여기 보시죠 지금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이 나근혜님 말씀하셨네요 조회수를 미아리 고개로 만들어버립니다 조회수가 올라가면 다 끊는 겁니다 그냥 투명 항아리 속에 있는 금붕어 신세가 된 겁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그 정도 수준인 겁니다 사람들이 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봐라 듣고 싶은 것만 둬라 다른 생각하지 말라 우리 함께 비판하지 말라 우리 함께 불리한 이슈는 제기하지 말라 그게 윤석열 정부도 똑같은 겁니다 본인들이 정치 알려고 하니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무슨 다른 과장을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기사를 보면서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거죠 이 나라라는 것이 그냥 돈이 뭐 나가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중국의 철권 통제가 지속이 되면 그건 분명히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 세력들하고 여러분들 결합이 될 거고 그 사람들의 이익을 조금 보장하고 그 다음에 뭐죠? 지배를 하겠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